또 내가 다섯 시단인 별풍선 오우 씨 반개 고맙습니다 무보까 합리 별풍선 두개 고맙습니다 땡큐 아우 아우 좀 졸리네 근데 개인적으로 어벤져스2보다는 1이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우 뭔가 어벤져스2는 되게 뭔가 계속 한 장면을 길게 끌고 가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어 아우 그거 나온다면서요 여러분들 본 시리즈 그 저 뭐야 그거 나온다면서요 본 시리즈 그 마지막 편이었나 나온다는 것 같은데 8 5 4 4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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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비는 거지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심시티 개발한 거예요? 되게 뿌듯하죠? 심시티가 비슷해지면은 내가 영향력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약간 버틸 수가 있고 시원하게 돌아가고 시원하게 돌아가고 끌어박아봐라 어? 시원하게 끌어박아봐라 저다른 거 안 보자 상대 체제 죽었는데 이제? 온리 저글링 해야 되겠다 온리 저글링 해야 되겠다 온리 저글링 해야 되겠다 가스 물고 가스 물고 미네랄 캐면은 가스 안 올라가죠 가스는 그냥 소멸됩니다 실벤 최초 하음 일본 사는데 Buff esto 멋있겠다 온리 쓰읍 나는 이겼네 우리 이거 라바 버그? 꿈에서도 빨무하냐구요? 왜그러세요 진짜 뭐뭐하면 이 빨무랑 연관을 짓는데 여러분들 저 뭐 그렇게 빨무에 환장한 놈은 아닙니다 여러분 꿈에서까지 빨무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어 히피 있진 않아요 그냥 자야겠어요 음, 닫다 이제 저글링으로 청소할 일만 남았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가서 확 물어 뜯어버려 저글링들아 가서 확 물어 뜯어버려 뭐하는 리필 요매넘 으 으 으 으 음... 다 돼씨 뭘 봐! 어 아 마카라는거? 마카는 잘 하기가 힘든거 같애요 아 마카라는거? 저런 폰디를 쓰면 더욱 힘든거 같애 일곱 지도한번 밀어버려씨 뭐야 폰디를 완전히 싸워놨네 싸운다 싸운다 절길이 절길이 싸우죠 지금 절길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아 마칸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마칸함 해가지고 감동함 시키드리겠... 나한테 오냐 지금? 응? 싸움 막힐거 같나 막힐거 같나 나한테 오냐 막힐거 같나 나한테 오냐 막힐거 같나 나한테 오냐 막힐거 같나 뚫리겠죠 이제 나의 저글링은 막히지않는다 낙힐거 같나 깨끗한 이따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우 수고하셨습니다 추천 한번씩만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